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나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경찰관이 차량 유도를 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지켜봅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니 트럭 한 대가 신호등 기둥에 걸쳐진 채 부서져 있습니다. 24일 오후 7시쯤, 직진하던 버스 한 대와 비보호 좌회전하던 1톤 트럭 한 대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트럭이 인도까지 덮쳐 행인들도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직진 중이던 버스와 비보호 좌회전 중인 승용차가 충돌해 횡단보도와 인근 식당 외벽이 파손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보호 지는 차량들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 단순한 한자 bird 한자블이 오 UI yscy 11 머무르고 발생 진행 199 SCOTT